오늘의 시그널은 MDS 테크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아까 위메이드의 코인 시장, 플레이트 원 시장에 나오는 이런 개념들도 상당히 지금 용어부터 시작해서 개념 자체도 어렵고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MDS 테크는 디버거나 컴파일러 개발 도구를 만든 윈도우 인베디드 OS를 공급하는 회사였는데 디버거랑 컴파일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인베디드 OS라는 건 인베디드는 내장된이라는 뜻인데 인베디드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예요. 이렇게 무슨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가 쓰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가장 쉽게 말해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선풍기, 따닥따닥한 거 그 버튼 식으로 누르는 거 있죠? 기계식으로. 거기서 발전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자식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죠? 우리가 너무 선풍기를 틀다가 이제 너무 추우면 선풍기를 끌려면 내가 손가락으로 꺼야 되죠. 근데 전자식으로 발전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온도가 어느 정도 맞춰지면 지가 알아가지고 선풍기가 저기를 강풍에서 약풍으로 줄여요. 그거를 조절해주는 게 바로 그 내장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게 지금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MDS 테크는 자동차 국방 항공 시장에 진출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통합 솔루션을 제공했었고요. 이 기술들을 활용해서 인베디드 OS,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용해서 현재 인공지능, 빅데이터, 보안, 로봇 시장. 이쪽으로 진출할 활료를 넓히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원래 한컴 MDS였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이 MDS 부분을 떼어낸 거예요. 그래서 MDS 테크로 변경이 되었고 이 당시에 작년에 사업 목적에다가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컴에서 한컴 MDS가 MDS 테크로 바뀌면서 인공지능이나 가상현실을 예전에 하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을 이용해서 이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또 부각이 되는 것은 엔비디아 관련 주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고 20개월 선을 돌파했는데 아시다시피 아까 전에 이 위메이드가 급락을 했던 이유도 코인 시장이 불안했기 때문이고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이더리움을 채굴할 때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필수였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엔데믹으로 오면서 그것이 다 회수가 되면서 엔비디아도 급락을 했었는데 인공지능 반도체로 떠오르면서 급격하게 다시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가 예전에는 CPU를 받쳐주는 백업 역할이었는데 이제 GPU라고 격상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에서는 GPU가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 격상된 이름으로 GPU가 아주 활약이 뜨겁죠. 엔비디아의 국내 공식 파트너사고 엔비디아의 그래픽 카드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엔비디아의 A100이라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주력으로 떠오르고 있죠. 채 GPT 개발사인 오픈 AI 아시죠? 거기서 슈퍼컴퓨터를 만드는데 한 대에다가 엔비디아 만 달러짜리 GPU A100 만 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만 달러짜리면 우리 돈으로 1,300만 원이고 비싼 건 2,000만 원까지도 가요. 이것이 지금 엔비디아의 A100을 MDS 테크가 우리나라에서 국내 총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주류도 엮여 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지금 떨어진 폭의 절반 이상을 회복한 상태고요. 어제 시장에서도 강했습니다. MDS 테크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까 전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지금 활용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나 지금 인공지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발전 로봇이나 이런 쪽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쪽이 또 단기적인 이슈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DS 테크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엔비디아가 346달러에서 지금 거의 100달러까지 빠졌다가 지금 절반 이상의 V자 반등이 나왔죠. 이 모습은 코인 시장의 급락으로 빠졌다가 인공지능으로 살아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MDS 테크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데 MDS 테크 같은 경우는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2015년의 고점과 2021년의 고점 무려 7년간, 7년 묵은 이 매물을 소화를 했죠, 일단. 소화를 해서 찔러놓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어저께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 우리나라가 시간차 공격을 당했다고 지금 보여요. 지금 어저께 금융주가 다 급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을 돌파해놓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늘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어저께 시장에서 엔비디아도 급등을 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역격이기 때문에 어저께 미국 시장의 결과가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근, 3천 원대 부근을 저점으로 해서 3,500원 라인을 다시 도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MDS 탱크 3천 원을 저점으로 3,500원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